이번 영상에서는 부스팅 모델 중 하나인 XGBoost 모델을 알아보고 코딩으로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XGBoost 모델은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모델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어 이전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XGBoost 모델은 Extreme Gradient Boost를 의미합니다 XGBoost 모델은 기존 그래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을 개선하여 분류 및 회기 작업에 모두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XGBoost는 기본적으로 바닐라 그래디언트 부스팅 머신의 개념을 따르며 잔차를 계산하고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XGBoost는 정규화, 근사 알고리즘, 병렬 학습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을 갖추어 고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XGBoost 모델의 중요한 특징은 손실 함수와 정규화가 결합된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고 최적화를 위해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합니다 즉, 목적 함수는 손실 함수와 정규화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손실 함수의 경우 회기 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손실 함수가 사용되고 분류 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손실 함수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정규화는 모델의 복잡도를 제어하여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정규화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cision Tree 모델을 사용하여 빨간색과 녹색을 분류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빨간색과 녹색을 잘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왼쪽은 훈련 데이터만 잘 분류하여 오버피팅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오른쪽은 빨간색과 녹색을 어느 정도 잘 분류하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Decision Tree의 잎이 많아져 복잡해질수록 훈련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오버피팅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정규화를 통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정규화 수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수식에서 알파벳 T는 Decision Tree 내에 리프의 개수를 나타내고 오메가는 리프의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알파벳 ABCDE라고 명시된 5명의 사람을 Decision Tree 모델로 나이, 성별로 AB, 그리고 CD, 이 3개 그룹으로 구분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의 수는 3개, 각 그룹 가중치인 E, 0.1-1을 여기에 대입하면 정규화 항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마를 통해서 리프의 개수를 나타내는 T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감마는 Tree에서 리프 노드의 추가적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데 감마 값이 높을수록 Tree가 보수적으로 분할되어 간단한 구조의 Tree를 만듭니다 반면, 감마 값이 낮을수록 Tree가 더 많이 분할되어 더 복잡한 모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XGBoost 정규화식에서 Lambd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GBoost에서 Lambda는 L2 정규화를 나타냅니다 Lambda 값이 커지면 가중치가 작아지고 Lambda 값이 작아지면 가중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Lambda 값이 높을수록 강한 정규화가 이루어지며 가중치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Lambda 값이 낮을수록 약한 정규화가 되어 가중치를 더 많이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좀 더 적합해지도록 허용됩니다 그리고 XGBoost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 4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각 분할 지점을 모두 평가하게 된다면 총 39개의 분할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할을 평가한 후 가장 좋은 분할을 선택하는 것이 Greedy Algoritm입니다 Greedy라는 용어가 의미하듯 가능한 모든 분할을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Decision Tree를 구축하는 각 단계에서 이 알고리즘은 각 피처에 대해 가능한 모든 분할을 평가하여 최적해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Tree의 전체 구조나 추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Greedy Algoritm은 Vanilla GBM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40개의 데이터를 10개로 분할한다면 총 4개의 그룹으로 분할되고 각 그룹은 3개의 분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개 그룹에 대해 3개의 분할을 평가한다면 총 30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즉 앞장에서 설명한 Greedy Algoritm에서는 35번의 연산을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30번의 연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Approximate, Greedy Algoritm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가능한 모든 분할을 테스트하는 대신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빠르게 분할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계산비용을 줄이고 모델 훈련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XGBOOTH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인 패럴라엘 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바닐라 GBM의 경우 하나의 트리를 만들 때 이전 트리의 오차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지지만 XGBOOTH는 트리를 구축할 때 최적의 분할점을 찾는 과정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즉 각각의 분할 작업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그 결과는 전체 모델의 학습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방식 덕분에 XGBOOTH는 큰 데이터셋에서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XGBOOTH 모델의 코딩을 위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은 기탑에 있으니 다운받아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인공지능 모델에서와 같이 필요한 넌파이, 판다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라이브러리를 임포팅한 후 엑셀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 후 XY를 배정한 후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8대2로 나눕니다 XGBOOTH 모델 구축을 위해 XGB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 XGBOOTH 모델의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위해 디메트릭스 구조로 데이터를 전환시킵니다 그 후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를 파람스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여기서 소프트 맥스는 다중 분류 시 사용하고 아이리스 데이터는 3개 품종으로 되어 있어 3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에타는 러닝 레이트, 람다, 감마는 정규화 하이퍼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 후 정의된 파라미터와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그 결과 트레이닝 데이터로 정확도를 구하면 정확도는 100%이고 테스팅 데이터를 적용시 정확도는 96.7%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 품종과 예측된 품종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코딩을 for 명령어를 사용하여 간단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듯이 실제와 예측이 맞을 경우 true, 틀릴 경우 false로 표시됩니다 또한 plot, importance, 명령어를 사용하여 피처들에 대한 중요도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xQF 스코어는 특정 특성이 트리의 분할 기준으로 사용된 빈도를 나타내는데 값이 높을수록 해당 특성이 모델의 예측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페탈의 width, 즉 꽃잎의 폭이 붓꽃을 분류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